당구박사 당구레슨마스터의 컨텐츠 업데이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춤레슨, 유튜브 강좌 모음 선택하시고, 오태빡테 당구TV를 선택하세요. 당구박사는 대대 25점을 치는데요, 30점 가기 위해서는 비껴치기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마침 유튜브를 보다가 비껴치기를 치는 간단한 시스템을 소개하는 동영상이 있어서 그 내용을 업데이트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시스템이니까 외우는 부담이 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동영상처럼 당구박사도 직접 연습해 보았는데, 시스템대로 치기 위해서는 역시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습하다가 이해가 잘 안될 때는 화면 오른쪽에 있는 물음표 버튼을 터치해서 메뉴 중에 동영상 해설 버튼을 터치하면 해당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무료 앱 당구박사에는 없고, 유료 앱인 당구박사 당구레슨마스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무료 앱 당구박사로 당구 연습하다가 좀 더 고수가 되고 싶은 분은 유료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유료 앱인 당구박사 당구레슨마스터를 구매했는데, 설치가 안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컴퓨터에서 결제했는데, 왜 설치가 안되냐고 물어오셨는데요. 당구박사 앱은 스마트폰용 앱이므로, 컴퓨터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해서 결제하면, 컴퓨터에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구박사를 설치한 후에는, 지금처럼 업데이트한 파일을 받아야 하므로, 인터넷 연결 상태에 따라서 2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